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래간만에 또 촬영합니다. 와.. 힘들다. 오늘은 너무 일정이 빡지네요. 중간에.. 오전에는 단계알바 후에는 촬영 오늘 하루 알차게 보냈습니다. 아.. 헬스까지도 했군요. 와.. 빡스네요. 빡시네요. 아무튼 오늘은 안군경에 와서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. 아.. 근데.. 오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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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벅스 가려고 했었는데 오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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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벌써 해가 떨어지네요. 조심히 이동하겠습니다. 어우 쌀쌀하다. 옛날기라 그런지 운동이 많네요. 지금 기억이 났는데 과거에 과거의 데이터로 와본 것 같네요. 그리고 보니까 제가 맡은 벽이 음주 단속하는 교통 하시는 경찰 여긴데 왜 검정 옷을 입고 오라는지 납득이 안 되는데 우선 뭐 시키는 대로 하긴 하는데 아 거창 이해가 안 가네요 이해가 아무튼 조심히 이동할게요. 아 순차다. 욕 금방인데 아 순차다. 오 아 아 아 아 와 대박 지금까지 촬영한 것 중에서 제일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와 대박이다 매번 느끼는 건데 역시 진짜 연습만의 살길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집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들 연습 많이 많이 하나씩 드십시오 파이팅